평생 백개톤 듯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 시얼코의 프리미엄 톤업크림입니다. 포스가 대단합니다. 케이스도 이렇게 영롱하게 되어 있는데요. 톤업크림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미백을 위한 크림이기 때문에 하얗고 백옥 같은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포스가 있고요. 꼭 필수인 것 같아요. 입에 높아지 않나? 이렇게.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질감이 어느정도 있네요. 이렇게 좀 뚝뚝 끊어져가지고 진짜 생크림이 아닌가 발리는 것 부터도 정말 그 생크림 케이크처럼 보이시기에는 남성분들이 아시는 쉐이빙 크림처럼 이렇게 발려요.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겉도네요. 이게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폐처럼 이렇게 도포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야 되고 싶다. 짠! 즉각적으로 톤업 시켜주는 크림이하트입니다. 정말 자연스럽게 피부 톤이 업이 돼서요. 남자친구가 갑자기 질을 찾아왔어. 그러면 어떡하지? 하지 말고 이렇게 톡 바른 다음에 슉슉슉슉슉 하면 톤업이 되니까요. 나 쌩얼이야 하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. 특히 여기 성분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40% 함유가 됐대요. 그러니까 피부에도 좀 점도 있게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빌뜨지 않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어? 아 흡수가 안 되나? 생각을 했는데 펴 바르고 보니까 이렇게 하얗고 자연스럽게 착 됐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